사과 200상자를 돌린 그런 의혹으로 김미경 재선은평구청장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재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지역주민 등에게 사과 200여 사장을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이틀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9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20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사과 200여 상자의 대금 결제와 관련된 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0일에는 은평구청 내 구청장 친무실과 비서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있다. 김미경 구청장의 수행 비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김미경 구청장이 사과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은 아주 엄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봤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별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김미경 후보 차익값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7%입니다.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현재에 드러난 것을 봐 16개 통해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는 모두 다 패배합니다. 차익값은 아주 크지 않지만 차익값이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선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그냥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선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2018년 지방선거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가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의 이익주부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반올린 값입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뭐죠? 얼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거의 표가 이동한 걸로 보이네요. 2018년 지방선거 자료만 보더라도 좌우대칭에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는 모든 16개 동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는 사전투표에 다 패배를 합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분 저의 경험을 미뤄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이익주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에게로 이동시키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으로 김미경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도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2020년 초 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 녹번동 김미경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45%를 얻었는데 놀랍게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52%를 얻었습니다. 너무 큰 차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녹번동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이 54%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가 아니고 54%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7%나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남기정 후보에게 표를 빼앗아가지고 김미경 후보에게 관내 사전투표율에 더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응암 제1동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2%입니다. 플러스 3입니다. 남기정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큰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대개 이례적으로 모든 그런 동에서 김미경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에서 6%까지 높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이게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동별로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2아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에 의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찾아내 보니까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0%를 이동시킨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의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의 득표수가 남기정 후보에게서 10%를 빼앗아가지고 이동시킨 그런 수학관계가 딱 선거 데이터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2아 전문가가 10%가 빼앗기지 않는 남기정 후보가 빼앗기지 않고 김미경 후보가 10% 더 얻은 것을 개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원래 상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푸른색입니다. 한번 보시죠. 녹번동입니다. 녹번동. 김미경 후보는 녹번동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2490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2아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김미경 후보는 2490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2267표밖에 못 얻었더라. 녹번동에서 군킴당의 남기정 후보는 2234표를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표를 발표했다. 제2아 전문가가 10% 빼앗긴 것을 되찾아놓고 나니까 진짜 남기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2457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2234표가 아니고 2457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데가 뭡니까? 10%만큼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한테 더해주고 남기정 후보한테 10%만큼 빼앗은 이 선거 데이터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포착이 돼 가지고 이 조작값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이 진짜 비교해 보시게 되면 모든 동의에서 뭡니까? 10%를 빼앗고 10%를 더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4,140표 총이동표수는 4,140 곱하기 2, 8,280표 정도가 이동한 거죠.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이동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입니다. 2020년도 202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남기정 후보가 741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가 김미경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탈바꿈 된 거죠.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김미경 후보가 11만 266표를 받았고 남기정 후보는 10만 2727표를 받아가지고 김미경 후보가 8천표 정도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당일 득표수는 손을 대지 않고 사전 득표수만 진짜를 구한 겁니다. 그래야 구해보니까 남기정 국힘당 후보가 10만 6천 867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가 10만 6천 126표로 남기정 후보가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741표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구청장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오른 지역을 다 분석해보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 다 이렇게 손을 댄 거죠.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정상적인 투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조작값이 찾아지는 겁니다.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그런 정확한 수학관계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수학관계를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린 숫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숫자가 중앙선거관련의 후보별 득표수 숫자가 프로그램을 돌려가 돌린 숫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숨길 수 없는 자료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자료가 정상자료가 아니다. 왜?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선관위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표를 이동시켰구나. 이렇게 느낀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는지 당일 득표 득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만드는지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10%를 조작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했기 때문에 다 원상복귀 김미경의 이름들 선관위 자료에서 마이너스 10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에서 플러스 10 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하는 것이 바로 수정후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비교해보면 모든 동에서 뭡니까?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는 부풀리고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는 그냥 빼앗는 이런 식의 자료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애들 전산 프로그램 그냥 작업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바쁘시니까 이제 또 떠나실 분은 떠나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흘렀지만 묵묵부답사회 윤석열 후보가 행운으로 그냥 당선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초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사례는 서울특별시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신 분은 끝까지 한 20분 정도 걸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민D님이 제공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서초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후보별 차이값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6에서 14%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입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패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100%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민D님의 아주 걸출한 그런 분석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 테이블을 갖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멋진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A 이 A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이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투표 서초일동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서초이동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이런 매트릭스가 딱 나옵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A가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했습니다. 득표율을 이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이게 득표율 자료입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이 선관이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값이 아주 큽니다. 11% 9% 11% 14%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크게 나옵니다. 이 값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두 분이 다르게 신민디님이 그린 것이고 이 그래프는 제야 전문가가 그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A까지가 바로 뭔가 아니까 불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초구의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증거물입니다. 선거사계의 어마어마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를 좀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공병호TV를 꾸준히 듣는 선관위 관계자라면 상당히 몸을 뜰 겁니다. 왜? 이 A라는 것이 바로 범죄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 A는 컴퓨터를 포맷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 증거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투표지 불귀를 그냥 포맷팅 해가지고 없애는 것처럼 없앨 수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올라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이 A라는 자료를 불변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겁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한 사람들은 모든 범죄 행각을 바로 A에 남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A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때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정거물인지. 그래서 투표지 분리기를 다 포맷팅하고 관악 청사에서 서버를 다 사회로 총선에 사용된 것을 옮기고 해가지고 로그인 기록 이런 거 다 없었겠죠. 포맷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제야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것이고 시민 디딤도 갖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정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A를 분석하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당일 투표에는 문제가 없는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수학관계식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포착이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을 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20%를 빼앗고 심상정 이름을 모든 사전투표 득표에서 20%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긴 등식관계가 그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B입니다. B B를 분석해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냐 딱 20%가 나오는 겁니다. 20%를 훔친 겁니다. 각각 20%를 훔친 거가 그리고 동별로 몇 표씩 20% 뭐가 되는지 쫙 나오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합계가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몇 표 훔쳤냐 15265.20 020은 없으니까 제외해버리고 15265표를 윤석열 후보한테 훔치고 심상정 후보한테서 517.60 060은 반올림해가 518표로 훔쳤네요. 그게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딱 넘어간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b가 위대한 발견입니다. 빵빠라빵 하고 이런 b가 위대한 발견입니다. b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a를 만들어낸 겁니다. a를 그 관계식을 그냥 딱 사후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정확한 수학적 관계가 찾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관계가 찾아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러면서 발견한 전국의 모든 대학 발견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하고 2017년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를 이런 식으로 덕정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 수만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그게 수학관계가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뭘 만들었냐 표가 조작되기 이전에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서를 구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 시간에 있는 이 푸른색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a는 가짜 b 옆에 있는 이건 진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죠 백분율 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것이 이거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뭘 구했는가 하니까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구한 것이 바로 마지막 인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모든 거의 모든 수치들이 오차범 0에 3% 내머물고 있고 열병식 하듯이 특정정당이 모두 플러스고 특정정당이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좀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공방성 그런데 그 조작식 어떻게 찾아났습니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작식을 찾아낸 게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값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안 됐으면 사전투표 동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0에 접근합니다. 조작값을 써가지고 표를 훔쳐가 표를 한 사람 함께 더해 줬으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찾아내면 거기에서 조작값이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0.40 이라는 거가 있죠. 여기 보시면 0.40 있습니다. 0.40 0.40 0.40 그 다음 0.24 0.40 0.40 40% 이게 관외 사전 서초구에서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평균값 입니다. 밑이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26% 입니다. 13% 정도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26% 11% 정도 여러분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대로 어디 드러나는 거 하니까 바로 이 그래프에 드러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40% 당일 투표 득표율 26% 차익값 13% 어마어마한 조작값이 발견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26% 11% 이런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조작이 심각하구나 이것을 조작값을 계속 대비해 가지고 거의 차익값이 제로가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제로 나옵니다. 관외 사전투표 평균값 28% 당일 투표 득표율 26% 반올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익값이 1%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관내 사전투표 25% 당일 투표 득표율 26% 차익값 마이너스 1% 오차값입니다. 여기서 딩동댕 울립니다. 그 값이 바로 먼거 아니까 20%가 훔쳐갔을 때 훔쳐 조작값이 적용될 때 뭐죠? 적용 20%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원위치 시키게 되면 거의 정상투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조작값을 20%씩 넣어가지고 표를 이동시켰구나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원자료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다 10% 나옵니다. 그건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나오는 때까지 0이 나오는 조작값이 몇 퍼센트 를 찾아내 보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오른쪽에 0이 나오는 값이 바로 윤석열의 20%를 빼앗고 심상정을 20% 빼앗을 때 바로 관내 빼기 당일 관내 사전투표 득표 빼기 당일 득표 득표 들이 오차범위 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 20% 조작한 걸 찾아낸 겁니다. 종로구는 30% 차단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재야전문가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여러분들 자료 분석한 겁니다. 이게 뭐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수를 찾아낸 값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앙선관위 자료 딱 발표하면 뭐가 나옵니까? 총 조작 규모가 23.4% 딱 나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11.685% 를 빼앗고 사전투표 참가자수 11.685% 를 더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 인수의 23.4% 해당하는 표가 이동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보시죠. 조작값 20% 20% 다 수정해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하고 나니까 이게 제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당일 득표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59% 당일 득표 득표 70%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업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뭡니까 그냥 그래서 소수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소수 사람들이 전산조작의 핵심입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계속 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훔쳤냐 여러분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초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공식조를 발표한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후보별 득표 수입니다. 거소 선상 관외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자먼동 내곡동 까지 쫙 나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발표를 안 했으면 선거부정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은 이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이런 자료가 다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 선거일 투표라는 것은 당일 투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그런 증거물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손을 대가지고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는 뭐라고 뭐라고 이런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여백 이름들 다른 투표지도 뭐라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름들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게 뭔고 하니까 자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입니다. 그게 범죄 증거물 이란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딴 거 물으면 다 빠져나갈 겁니다. 미꾸라지처럼 전산 조작을 한 것을 짚어야 됩니다. 전산 조작의 증거물들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파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발표한 것 보시게 되면 이미 발표한 것만 보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초 일동 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서초 일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26% 이런데 사전 득표율을 38% 받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12%가 사전 득표율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미친 선거 결과입니다. 표를 12% 쑤셔 넣어 좋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은 알든 모르든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 자료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초 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일 득표율에서 서초 일동에서 70%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 투표 득표율이 59% 나왔습니다. 11%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린 숫자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에서 3%가 나와야 될 차익값이 11% 나오고 12%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서초 일동에서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초 이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서초 이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 얻었는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33% 입니다. 플러스 9% 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뭡니까 돌아버린 숫자가 나온 겁니다. 표를 수치 넣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익값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서초 이동에서 73%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64% 받은 겁니다. 9%나 표를 빼앗은 겁니다. 0에서 3%가 나와야 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가 나온 겁니다.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동의 그렇습니다. 서초 3동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3동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 26% 사전투표율 39% 13%로 표를 수치해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 당일 득표 득표율 70% 사전투표율 59% 11%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13% 11% 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초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합산해서 이런들 당락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숫자를 그걸 당일 투표에 더해가지고 총득표수를 지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서초동의 여러분들 서초구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범죄자들이 남긴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부정선거가 있는지 토론하자 정신 나간 애들입니다. 완전히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무식이 죄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완전 범죄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팔로가 난 것은 그들이 후보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 득표수를 발표한 거가 그게 덜밀어 잡힌 겁니다. 여러분 내고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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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25%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32%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이런 플러스 12%입니다.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옵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는 먼거 아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이재명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12%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 개입 이재명에게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실물 투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72% 사전 투표 득표율이 65%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10% 마이너스 10%가 나온 겁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은 사전 투표에서 대패합니다. 10%부터 10% 이상 정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다른 거 여러분 전거 찾을 거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여러분 딱 보면 그냥 그게 조작이 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지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득표율이 완전히 조작이 된 겁니다. 득표율이. 사전투표율에 비해가지고 이재명은 서초구에서 모든 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10% 내외로 여러분들 많습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내외로 작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일어날 수 없고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무식했기 때문에 탄로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윤 대통령 여러분 입을 다물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은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동일한 여러분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률만 모든 지역에 다르게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고등수학 여러분들 할 거 없이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 득표수를 백분율인 득표율로 한산한 다음에 여러분들 딱 비교해보게 되면 1차로 걸려듭니다.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동별로 모두 다 이재명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 이상 정도가 나오구나. 윤석열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10%가 차이값이 나오구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 신민디님이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계적 아름다움을 숫자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번에 확인을 시킨 겁니다. 확인을 시켜가지고 이런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몇 표 훔쳤냐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표를 얼마나 훔쳤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딱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왼쪽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오른쪽이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수정 보완한 진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여러분 서초 일동 이재명은 관내의 사전투표에서 233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 결과를 수정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2339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589표밖에 못 받았더라. 이게 나온 겁니다. 윤석열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서초 일동에서 3627표를 받았다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원상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은 3627표가 아니고 4352표를 받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서초 일동에서 선관위가 122표를 받았다고 자신감있게 발표했지만 조작된 값을 다 찾아놓고 나니까 심상정은 122표를 선관위 발표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4표를 받았더라. 146표를 받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은 1528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528표가 아니고 1628표입니까? 1528표가 아니고 1072표밖에 못 받았더라. 제외국민투표에서 윤석열은 217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2615표를 받았더라. 2179표의 선관위 발표가 아니고 2615표를 받았더라. 심상정은 제외국민투표에서 서초구에서 103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24표를 받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곡동 맨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이재명은 내곡동에서 2165표를 받았다고 관내 사전투표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166표가 아니고 이재명은 이재명은 1608표를 받았다. 윤석열은 내곡동에서 268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321표를 받았더라. 심상정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내곡동에서 10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22표를 받았더라. 나오는 겁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들이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반 가운데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수 가운데 특히 당일 득표 득표수만 손을 대지 않고 거소 선상 제외 국민 관외 사전 투표 동별로 관내 사전 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조작값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 그 값을 기본을 해가지고 선관위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오른쪽에 수정우 후보자별 득표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후보자별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가짜 후보자별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뽑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표현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 득표수 선관위 발표 득표율 절반으로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작값 추정 그 다음 여러분 푸른색이 뭐죠? 수정우 후보별 득표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수정우 후보별 득표율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하나 딱 캡쳐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기가 찰 겁니다. 일단락은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후보자별 득표율만 보더라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으면 여러분 일자 확인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의 후보자별 득표수하고 득표율 그 다음에 수정득표율하고 득표수를 비교해보게 되면 동별로 몇 프로 정도가 이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조작값을 이러면 40% 50% 크게 늘리게 되면 훨씬 이 수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날렵하고 날씬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모두 다 교차되는 정상투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왼쪽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 조작을 수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만들어낸 수정 후 후보자별 득표율이 나옵니다. 이걸 비교하게 되면 동별로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가 나오죠. 이럼 그래 최종 결과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서울 서초구 사전투표 조작 해낭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20%를 옮깁니다. 종로는 30%였습니다. 윤석열이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20%를 빼앗고 심상정에게서 20%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자기표 가운데서 얼마를 빼앗겠냐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1.74%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0.40%를 빼앗긴 겁니다. 총이동표수는 이재명에게 15,783표를 대해주고 15,783표를 빼앗은 겁니다. 따라서 모든 표의 이동 총 조작규모는 15,783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당일투표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3부 대통령 선거에서 서초구에서 9만 1천 표를 얻었고 이재명은 3만 3천 표를 얻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뭐가 좀 잘못됐네요.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직관적인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냥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겠구나 이렇게 판별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들어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몇 표를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두 시간이 넘었네요. 마지막까지 참여름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좀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저도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야 전문가도 숫자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름 간단하지만 이런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선거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수사당국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세금으로 밥 먹고 사니까 밥값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전산조작 전산조작의 주범 종범 공범 상관위 뿐만 아니고 하층 기업들 하층 회사들도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실질적으로 이런 전산조작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고 그래서 관련 제도를 고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총선부터는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검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재야 전문가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아 선거를 하는데 선거 숫자를 전산 부러울 명예가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